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우리 3회 수질환경기사기출문지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1번 문제죠 1번 문제 보시면 알카리도가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알카리도가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거죠 먼저 보시면 높은 알카리도를 갖는 물은 쓴맛을 낸다 맞습니다 우리가 산이냐 염기냐 따지는 건 아니고 지금 알카리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알카리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물의 특성상 쓴맛을 낸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알카리도 높은 물은 다른 이온과 반응성이 좋아서 관내 스케일 형성할 수 있죠 알카리도 높으면 스케일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알카리도는 물속에서 소중 생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물의 생산력을 추정하는 변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 좋은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연수증의 알카리도의 형태는 대부분의 수산화물 형태다 수산화물이 우리가 OH- 수산화 이온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중성 영역에서 거기 보시면 자연수증이라고 나왔죠 우리가 중탄산염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계론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답을 4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2번 문제로 같이 보겠습니다 성층 현상이라는 설명에서 틀린 것은 그랬죠 성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층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4개 층으로 보통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층 현상 보시면 수심에 따른 온도 변화로 발생되는 물이 밀도 차이에서 발생하죠 밀도 차이에서 무거운 물은 밑에 있고 가벼운 물은 위로 가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봄 가을에는 저수지의 수직 혼합이 활발해서 분명한 층이 구별이 없어진다 봄 가을에는 어떤 현상?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표면수와 심층수 간의 온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이 이루어지는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보기에서는 수심에 따른 수직 온도 경사와 산소 구배가 반대 여름에 그랬죠 여름에는 수심에 따른 연직 온도 경사와 산소 구배가 반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랬는데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봤었을 때 이렇게 보자 그랬죠 우리가 밑으로 나타난 걸 수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표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수표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심수충 아담부부에서 온도는 4도씨예요 그쵸 표면수에 여름 같은 표면수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온도는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죠 온도분포는 맞죠 온도분포는 우리가 수심이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디오그래프는 어떻게 이 표면수가 어떻게 심층수에 비해서 디오 농도가 높아요 따라서 디오 농도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같은 모양이 나온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같은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도 맞는 거고요 3번으로 갑니다 다음 물질 이온화도가 가장 큰 물질은 그랬어요 이온화도가 가장 크다는 것은 많이 이온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찾는 거야 강산이나 강연기를 찾는 거죠 강산이나 강연기 찾는 문제 된다 그래서 초산이라든가 탄산이라든가 질산 암모니아인데 어쨌든 질산이 우리가 강산해야 된다는 거니까 답을 3번으로 체크하는 게 맞고요 4번 문제 같이 봅니다 수산화칼슘 CAOH2 이게 중탄산칼륨과 반응해서 탄산칼슘의 침전이 형성될 때 10g의 CAOH2 우선 수산화칼슘에 대해서 생성되는 탄산칼슘이죠 CACO3의 양은 그것도 우리 교재에 나왔던 문제랑 같은 거죠 어떤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수산화칼슘 CAOH2가 뭐랑 반응한대요 CAOH2가 뭐하고 반응한대요 중탄산칼슘 CAHCO3 이게 반응하는데 얘는 이가가 되는 거고 얘가 일가가 되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두 개가 반응하겠죠 두 개가 반응하고 뭐가 나온대요 탄산칼슘 CACO3가 나오는데 CACO3가 나오는데 얘가 보시면 칼슘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아마 이게 또 어떻게 H2O가 나오게 되는데 H2O도 개수가 두 개가 되겠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응하는 게 이거와 어떤 거 얘하고 반응이죠 얘하고 얘하고 반응 그래서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 분자량이 아마 74가 되겠죠 얘가 74g일 때 그 다음에 탄산칼슘 같은 거 보면 2 곱하기 아마 분자량이 100일 거예요 100g이 되는 거고 뭐 kg, kg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큼 있대요 얘가 10g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X 놓고 보시면 비례식으로 해결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27.0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는 게 맞죠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보시면 2000mL의 CAOH2의 용액의 pH는 그랬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게 어떤 거 물어보는 거예요 pH를 물어보는 거죠 pH를 물어보면 pH 구하는 식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에 H 플러스 용액의 몰롱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갖고 노는 게 뭐예요 CAOH2예요 그쵸 수산화칼슘 그러면 지금 갖고 노는 물질이 CAOH2가 있기 때문에 OH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pOH를 구하셔야지 pOH 구하는 식도 로그에 어떻게 OH 마이너스 용액의 몰롱도를 구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pH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14 마이너스 pOH로 구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상하는 물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pH를 곧바로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거 pOH를 구할 수 있고 갖고 노는 물질이 지금 CAOH2니까 얘가 보시면 CAOH2가 이 물속에 전리되는 거예요 녹는 거죠 물속에 녹으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CA2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2개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1몰일 때 우리가 OH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2몰이 나온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우리가 CAOH2에 대한 어떤 거 몰롱도를 구하면 우리가 OH 마이너스에 대한 몰롱도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고 OH 마이너스에 대한 몰롱도를 안다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어요 pOH를 구할 수 있고 또 pOH를 알면 뭘 구할 수 있어요 pH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관건은 어떤 겁니까 CAOH2에 대한 어떤 농도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써졌어 CAOH2에 대한 어떤 농도 몰롱도를 구해보자 몰롱도를 구해보자 몰롱도를 구할 때 항상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단이죠 그 다음에 녹는 물질은 분자에 녹이는 물질은 분모에 이렇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되는데 지금 주어진 게 뭐가 중요해요 2000mg 리터가 주어진 거예요 이 의미가 제가 항상 녹는 물질 용질 같은 경우는 분자에 녹이는 것은 분모에 그랬지만 얘는 2000mg 리터라고 지금 이게 의미가 뭐예요 1리터에 2000mg 녹아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가셔야지 이게 녹는 물질이고 이게 녹이는 물질이 되는 거지 맞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로 바꿔라 몰퍼리터로 바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그러죠 이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애야 되는 건 리터 리터 같아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mg만 뭘로 바꿔주면 됩니까 뭘로 바꿔주면 된다 그럼 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몰은 1몰은 구란분자량이다 이게 생각이 나셔야죠 됐죠 그러면 먼저 우리 COH2의 분자량이 얼마 74라 그랬죠 아까 74mg 요거 지워주려면 요거 지워주려면 1단위는 뭐 써야 돼요 미리몰을 써야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 이게 이게 같은 거니까 얘랑 그냥 지워주게 되는 거고 미리몰만 뭘로 바꾸면 됩니다 따라서 10에 3승 미리몰이 어떻게 돼요 1몰로 나온다 그쵸 요걸 아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와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게 얼마 2.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어 이게 아닌가요 맞나 그쵸 2.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 되네요 이게 2.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에 몰퍼리터가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농도야 얘에 대한 농도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두 배가 되는 거죠 OH 마이너스 농도는 따라서 우리가 POH를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어떻게 2 곱하기 2.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POH를 한번 구해보면 음 어쨌든 POH를 구해서 요 값에서 요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아마 12.73 요정도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보시면 다음 반응식 중에서 환원상태가 되면 가장 나중에 일어난 반응을 그랬네요 환원상태가 되면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반응은 거기 SO2-이온이 S-이온이 우리가 S-이온으로 이게 바뀌는 걸로 되는게 가장 나중에 일어난 반응이고요 참고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반응은 우리가 NO3에서 NO2로 되는 거네 NO3에서 NO2로 되는게 가장 먼저 일어난 반응 SO2-에서 S2-가 나오는 것은 가장 나중에 일어난 반응이다 그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도 보시면 부영양호의 수면관리 대책인데 틀린 것은 부영양 부영양호 많이 들어봤죠 거기 수생식물의 이용이라든가 준설 준설이 뭐예요 우리가 전이층 깔아있는 걸 갖다가 싹 천수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준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호수나 우리가 하천 같은데 밑에 전이층이 다 깔려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청소해 준 걸 보통 준설이라고 그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약품에 의한 영양염류의 침점이 황산동 살포 그 다음에 질설이라든가 이 유입량의 증대 증대는 안 되죠 그쵸 우리가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이 조류인데 조류가 얘네들을 좋아한다 그랬죠 얘네들이 인이나 지수 같은게 수중에 유입되면 우리가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이런 기분인거죠 답은 4번입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카드늄이 인체에 미친 영향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네요 이것도 칼슘 대사기능의 장애 헌토루셀 우리가 헌토루셀 장애는 우리가 수은에 대한 영향이에요 수은에 대한 미나마타 병과 같이 수은에 대한 영향이다 그 다음에 골연화증 파스킨시 중후군 같은게 일어난다 카드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는거에요 됐구요 그 다음에 9번도 알칼리드에 대한 반응 중에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게 알칼리드 오늘가 어려웁니다 알칼리드를 유발하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 나오는가 알칼리드 유발질 수중탄 이렇게 외웠던거 있죠 수산화이온 중탄산이온 탄산이온 있는데 요거에 대한 반응이 부적절한 것은 이걸 보는거에요 근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중탄산이온이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탄산이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중탄산이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4번이 답이 틀리게 되는건데 이 4번이 중탄산이온과 물과 반응에서 탄산이 H2COC가 나오고 OH가 나온다 이거 OH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냐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어쨌든 4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니다 BOD 1kg 제거에 보통 1kg의 산소가 필요하다면 1.45톤의 BOD가 유입된 하천에서 BOD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공기량은 그랬네요 공기량은 단 물의 공기 흡수료는 7%구요 공기 1m 삼성은 0.236kg의 O2를 함유하고 있다고 하고 하천의 BOD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물어보는게 뭐에요 공기량을 물어본거에요 공기량 여기다가 한번 볼까요 공기량을 물어본건데 어떤 단위로 어떤 단위로 메타의 삼성 단위로 메타의 삼성 단위로 근데 BOD 1kg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보통 1kg에 산소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BOD가 지금 얼마큼 있다는 얘기야 1.45톤의 BOD가 유입된다면 1.45톤의 산소가 우리가 함유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거 곱할 수 있죠 1.45톤 1.45톤에 뭐가 있단 얘기에요 산소가 있단 얘기지 O2 그쵸 요거를 이제 뭐로 안산하라고 1kg의 BOD를 제거하는데 보통 1kg의 산소가 들어간다 그랬구요 그쵸 1.45톤의 BOD가 유입됐다 그랬으니까 1.45톤의 산소가 필요한거죠 됐죠 예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요거 먼저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kg만 바꿔볼까 그러면 우리가 1톤은 얼마에요 1000kg 되는거지 예 지금 요기까지 한건 계속 어떤거에요 우리가 산소에 대한 내용이야 산소에 대한 내용을 뭐로 안산하시라고요 공기로 안산하라고 공기로 안산하라고 공기로 안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공기 1m의 3층은 0.236kg의 산소를 함유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거 산소에 대한 내용이죠 1m의 3층에 공기 1m의 3층에 0.236kg의 산소를 함유한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공기를 말하는 거구요 그쵸 산소 산소 지워지고 요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뭐가 되는거야 보세요 톤톤 지워졌죠 그 다음에 kg kg 지워졌죠 공기에 대한 산소 산소 지워진 거니까 공기에 대한 메탈감증이 된거에요 됐어요 요렇게까지만 하면 답이 되는데 근데 단 뭐라고 나왔어요 공기 흡수율이 얼마라고 물 중에 공기 흡수율이 7%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7%가 흡수가 된 거니까 지금 공기라는 걸 환산하려면 더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더 조금 집어넣어야 돼요 더 많이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공기를 내가 100이라는 걸 집어넣는데 물에서 흡수된 건 7%만 흡수됐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더 많이 집어넣는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100 나누기 7이 되는 거지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100분의 7로 해버리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100 나누기 7이 된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죠 요거 우리 교재랑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있었으니까 교재 한번 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11번으로 갈게요 소수성 콜로이드 특성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물 속에 에멀전으로 존재한다 그게 아니죠 소수성 같은 경우는 현탁상태로 존재하죠 현탁상태로 존재한다 답은 1번이 부터 틀렸고요 12번도 보시면 하수나 기타 물질에 의해서 수온이 오염되었을 때 물은 1년의 변화관을 거치는데 펀지어 같은 정도의 청록색 내지 녹색 조류가 번성하고요 번식하고 하루로 내려갈수록 규조류가 성장하는 지대는 그런데 이거는 어디를 말해요 회복지대를 말합니다 회복지대를 말합니다 됐고요 13번도 보시면 25도씨 4기압의 압력에 있는 메탄가스 10억 킬로곤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탱크의 부피는 그랬고요 이상기체의 법칙을 적용하고요 표준상태를 기준하고 우리가 기체 상수 알값은 0.08으로 한다 그랬네 뭐 우리 여러분들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 이상기체 방정식 다 많이 들어 오셨죠 어떻게 해요 PV는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게 부피를 구하래요 부피 지금 메탈 삼성으로 구하라 그랬나요 맞죠 부피 이걸 메탈 삼성으로 구하래요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돼 NRT 나누기 어떻게 돼요 P 우리가 압력으로 나눠주면 된다 요 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기서는 우리 N이 뭐야 몰수를 말하는 거지 이 몰수는요 이 N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N은 네 질량 나누기 분자량이죠 질량 나누기 분자량 질량을 M이라 놓고 분자량을 MW라고 놓는다 그러면 질량 나누기 분자량이 된다 질량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아까 얼마로 그쵸 15kg이 나와있고요 15kg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갖고 놓는게 뭐 갖고 놓는 거예요 메탄가스죠 메탄가스니까 음 메탄 CH4 그냥 16 16kg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가 단위가 메탄삼성이지만 요건 어떤 단위가 들어야 돼요 몰 단위가 들어야 돼요 몰 근데 요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지워지면 1몰이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요렇게 쓰는게 맞겠네 정확히 말하면요 요렇게 됐다가 어떻게 1몰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16g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근데 이 g을 뭐로 바꿔야 된다 kg을 환산해라 이런 얘기지 10에 3순 g이 우리가 1kg이 되는 거니까 요게 적용한게 몰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937.5몰 937.5몰 937.5몰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한번 적용 한번 시켜볼게요 단위까지 한번 다 써볼게요 먼저 우리가 937.5몰을 이게 n값이 937.5몰이 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 압력 단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압력 단위가 아까 우리가 몇 개업이라고 그랬죠 2개업이라고 그랬죠 2ATM 2ATM 그 다음에 기체상수 알값은 아까 0.08이라고 그랬는데 그쵸 0.08인데 단위가 0.08인데 단위가 어떻다고요 리터 그쵸 ATM 그 다음에 몰K가 되겠지 몰 그 다음에 K가 되겠지 이게 기체상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도 우리가 절대압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온도가 지금 25도씨라 그랬어요 얼마요 25도씨 그러면 25 플러스 273이 되겠지 이게 K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야지 단위가 이제 맞아 떨어지죠 어떻게 KK 먼저 지워져보고 뭘 뭘 지워져보고 뭘 뭘 지워져보고 ATM ATM 지워지면 이 단위가 뭐가 나와요 리터 단위가 되는데 이걸 어떤 단위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음 메타의 3승 단위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쵸 그러면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죠 한 번 더 해주시면 10의 3승 리터가 1 메타의 3승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다 14번으로 할게요 수온의 종류 중에서 지하수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실제로 문제가 수온 변동이 적고요 탁도가 높다 그랬죠 이거 보시면 수온 변동은 정한게 맞죠 그쵸 지하수에 대한 특징인데 근데 탁도는 높다 그래야 돼요 낮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지하수를 볼 때는 어떤 거랑 지표수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 지표수가 깨끗해요 지하수가 깨끗해요 지하수가 깨끗하다라고 보는 거죠 탁도는 높은게 좋은거에요 낮은게 좋은거에요 그렇죠 낮을수록 깨끗한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시면 탁도는 높다가 잘못된 거죠 어쨌든 수온 변동은 적다 이것까지 맞는데 탁도가 낮다 이게 맞는거고 높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미생물이 거의 없고 오염물질이 적다 맞고요 유속이 느리죠 유속이 느리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환경권을 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맞고 그 다음에 무기염류 농도와 경도가 높다 경도가 높다 맞죠 네 맞죠 어 아 그래서 틀린게 어떻게 되는 거야 1번하고 3번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발표됐을 때는 어떤걸로 3번으로 했는데 1번까지 우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답은 1번과 3번이 된다 됐고요 펀지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이라고 나왔는데 1번이 답이죠 원시적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유기물을 섭취하는 독립형의 미생물이다 그랬는데 펀지는요 우리 곰팡이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탄소 동화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탄소 동화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6번으로 갈게요 16번 보시면 내기형이 5mm의 유리관을 정수중에 연죽으로 세울 때 유리관의 모세관 높이는 그랬네 이건 요새 계속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아마 2018년도에도 벌써 두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교재도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모세관 높이를 H라고 써보면 이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모세관을 H라고 써보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4의 R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WD 이렇게 나왔나요 WD 공식은 뭐 매번 틀릴 수가 있는데 이 보시면은 이 R이 뭘 말하는 거냐면 표면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면장력 그 다음에 W값은 우리가 비중량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D는 아마 모세관의 직경이 되겠지 그쵸? 고고식만 아시면 고대로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4에다가 4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어 표면장력이 0.076 예 0.076 구람퍼 뭐가 돼요 센치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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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고 됐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은 접촉각이 8이니까 코사인 8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D네요 W값은 비중량이니까 지금 비중량은 지금 음 그래요 주어지지 않았네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g 퍼 센치메터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직경 모세관의 직경이 얼마나 났어요 5mm로 났죠 여기가 5mm 좀 이따고 환산해 줘야 되겠지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관 우리 그 모세관의 높이를 지금 어떤 단위로 구해야 돼요 센치메터 단위로 구해야 돼요 그걸로 이제 우리가 환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구람구람은 지워지네요 그쵸? 그 다음에 센치메터가 있고 센치미터 하나 주면 이게 두 개가 되는데 얘를 갖다가 센치미터로 환산하면 이게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10mm가 1cm니까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관의 높이 구하는 요 식만 알고 계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을 보시면 미생물 세포의 비증식 속도를 나타낸 식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뭐 이 식 알고 계셔야 되는 식이고 뮤맥스는 최대 비증식 속도로 시간에 마이너스 일승 단위이다 맞구요 그 다음에 ks는 반포상수라 그랬죠 최대 성장률이 2분의 1대의 기질의 농도이다 그랬구요 이게 뮤가 뭐에요 뮤 뮤가 성장 속도잖아요 비성장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성장률로 시간에 마이너스 일승의 단위가 되는거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뭐 18번 뭐 이거는 뭐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이 19번 보시면 아연종룡공업 도공공장 그 다음에 도자기지업에서 우리 아연종룡공업 그러면 뭐에요 여러분들 수은 그러면 우리가 계측기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계측기 그 다음에 아연종룡공업은 무조건 카드뉴이에요 카드뉴 카드뉴 그래서 답이 아마 틀렸던게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단 보시면 pH가 2.5인 용액을 pH 6.0의 용액으로 시작할 때 용량비가 1대9로 혼합해서 그러니까 pH 2.5인 용량을 1로 보고 그 다음에 pH 6을 구집어 넣었다는 얘기죠 혼합에게 pH는 그랬어요 어쨌든 어쨌든 항상 그러죠 우리가 pH 구하면 pH 구하는 식을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될 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보시면 pH 2.5인 거 pH가 2.5인 것은 2.5인 것은 우리가 수소연 농도가 얼마로 보시는 거야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러면 pH가 2.5인 것은 pH가 2.5인 것은 H 플러스에 대한 농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돼요 10에 마이너스 2.5 곱하기 1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6 곱하기 1대 9 라 그랬죠 9 1 플러스 9가 되겠지 이렇게 그렇죠? 이게 H 플러스에 대한 농도가 되는 거죠 요거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뭐가 나와요? pH가 나오면 여기다 환산해 주시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아마 원하는 답을 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됐죠? 그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개론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